지금 시작합니다.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 차근차근 들어보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목표 주가 한번 산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사 이름은 오늘 처음 상장했으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PCB, FPCB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 회사입니다. 세호 로봇이고요. 김세영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두근두근 어땠었어요 현장에서? 다행히 시초가가 좀 높게 나와서 안도했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공모가가 7,800원 정도였는데 오늘 시초가가 거의 두 배에서 형성이 되고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세호 로봇. 제가 살짝 FPCB라는 단어를 꺼내긴 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회사인지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호 로봇은 연성 소재 자동화 장비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으로 96년 설레비 후 연성 소재 자동화 장비 및 터치패널 장비를 개발하고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FPCB 자동화 장비인 가이돌 펀치, 비전프레스, 커버레이 가졌기 및 보강판 부착기가 있고 TSP, 터치패널 장비로는 셀 펀칭기 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FPCB, 연성 회로기판 부분 자동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세호 로봇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들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유화하는 제품들일 것 같아요. 특화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세호 로봇은 장비 개발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자체에서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성 소재라는 게 사실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동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걸 저희들은 자체에서 다 보유하고 있고 또 연성 소재에 적합한 장비 설계, 프로그램, 영상 처리 기술 등을 저희 자체에서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타 경쟁업체 대비 굉장히 높은 기술 경쟁력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술 경쟁력을 가장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동화 부분이 쉽지 않은 건데 자체 전부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기타 지금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업 분야 외에도 상장과 더불어 신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신사업하고 현재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FPCB 및 터치패널 장비, 그 라인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윈도우 글라스 가공 설비, 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쪽 가공 설비를 현재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고 또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들이 시장에 또 진입이 된다면 높은 또 성장률을 다시 저희들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 라인업으로 기존 장비는 강화한 장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또 회사 자랑을 좀 해주셨는데요. 상장을 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투자자금을 좀 또 공모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텐데 이번에 공모로 인한 투자금이라고 할까요? 어떤 데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생산 캐파 확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입주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 연말에 저희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현재 캐파대의 한 3배 정도의 생산 시설을 갖추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파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납품할 곳이 많으니까 얼른 생산 라인을 넓혀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표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어쨌든 매출 성장이라는 게 스마트 기기 성장과 사실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스마트 기기라는 게 향후에 계속 성장 산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년 한 20% 내지 30% 정도의 성장은 저희들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글라스 가공 설비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가공 설비가 시장에 만약에 추가된다면 더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 30%의 목표라면 상당한데요. 실제 오늘 공모가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운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이 됐잖아요. 조금 더 아직 배고프다 싶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사실 시초가라는 게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또 기대가 그만큼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호 로버트 오늘 신규 상장된 코스닥 시장에서는 따끈따끈한 회사인데요. 회사의 비전과 현재 또 매출 목표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새호 로버트의 앞으로의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경영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비전이나 계획이나 당부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희 새호 로버트, 저희 주주미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과 임직업만을 위해서 회사를 영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장을 계기로 어쨌든 주주를 저희 회사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주주와의 소통 또한 이를 통한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또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들 여러 좋은 단어들 나왔는데요. 모든 상장사들이 지금 처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대표이사님들의 말씀만큼만 하시면 아마 꾸준한 사랑받고 축하도 승승장구하고요. 매출도 크게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만큼 책임 경영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새호 로버트 김세영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